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주제는 요즘에 경제인지 불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화력을 8%대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가 아우성을 치던 관계없이 계속해서 금리를 0% 시작해서 4%까지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10월에도 한 차례 0.75%포인트 정도를 올릴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제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서 요즘에 참 자산시장이 참 어렵겠다 자산이 처음에는 주식시장에서 나오겠지만 다음번에는 부동산시장으로 번져가지 않겠느냐 주식이라는 것이 참 회사의 어떤 내재가치라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도 사람이 그 회사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100원을 지을 수 있고 200원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곳곳에 터져나오는 곡소리를 한번 함께 공유하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경기 변동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고 소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더 쥔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문의 같은 코너에 딱 눈에 3개 기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왼쪽 아란에는 12조가 반토막이 났다 그 이야기는 6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주식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총수는 물론 대기업의 회장이란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파는 게 아니니까 팔아야 실현된 이익이나 실현된 손실이 돼야 진짜 손실이고 이익이지만 장부상으로는 뭡니까? 12조은 6조가 돼버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씩은 한 50버셔든지 또 자신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내할 수 없으면 그런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쉽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부가격이 15조원이 6조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앞으로 자산시장 있게 주식시장을 넘어가지고 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20%, 30%, 4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고 있지만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그 다음 오른쪽은 개론준비금으로 삼성 주식을 샀는데 후회의 눈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하고 튼실하고 전망이 밟은 것이 삼성전자죠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 70년 고생해가지고 400조, 500조 되는 삼성전자를 만들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바닥도 없지만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반도체가 불황이 되면서 반도체 시황 자체가 좋지 않고 재고가 쌓이고 하니까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거죠 삼성전자는 확실할 거다고 샀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참 가공할 힘이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저가 매수할 때는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도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고수 이야기입니다 내년쯤 주식 담을 타이밍이 온다 이것도 뭐 의견이니까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 이 세 가지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걸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12조가 1년 사이에 반토막 올해 주식 재산을 가장 많이 잃어본 총수는 누구인가 그 가운데서 특히 여기 보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는 9월 말 기준으로 주식 재산이 6조 933억 가운데서 이것이 12조 2269억 대비 50.2% 감소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이 자기의 자산이 그냥 절반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예사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식 시장인데 특히 근래 몇 년 사이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격동의 시기를 한국 주식 시장이든 미국 주식 시장이든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알면 누가 돈을 못 벌겠습니까 저가 매수 기회인 줄 알고 주식을 샀는데 계속 주식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곡소리 커지는 개미들 국내 정시가 크게 하락하자 추가 매수로 대응해 나섰지만 주가 하락이 연일 계속되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유가 정권 시장 개인 순매수 톱 22 마이너스 18.89%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10.76% 여기 톱 22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유망 종목이기 때문에 샀을 거 아닙니까 워낙 여러분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저가다 바닥인 같다 이렇게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기간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던 모양입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 전량은 전혀 먹여들지 않았고 9월 한 달간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 20곳 모두 주가가 내려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8.8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활약률 10.76%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9.8%를 기록했네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감황이 그렇게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의견이니까 전문가들 그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기 전망은 더 어둡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겁니다 국내 정권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정권 시장까지 하락하면 글로벌 경기 비관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한 미래세 정권연구원은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강조하고 있고 라가르도르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비관론을 확산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지표도 시장 예상을 밑돌며 비관론에 심을 싣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뭐 딴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벨트를 잘 메고 이제 막 터널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지금 이 주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부채를 내서 주식을 사들인 개미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 유가정권 시장과 17조 1647억이다 이경수 메리츠 정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주식 시장에 진입해도 늦지 않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해야 저가 매수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 내년 또에는 경기 침퇴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한다 이게 이제 정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내리는 결론이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이 100% 다 맞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리서치를 하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정권회사에 관여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인데 지금 내년 초반이 돼도 그때 정도 됐을 때 확인을 좀 더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경수 씨가 이렇게 한 내용 가운데서 이 정도면 고점 대비해 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사도 안 되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권시장이라든지 경제를 보게 되면 고점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동치듯이 움직여 다니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고점을 정상적인 경우라고 고점 대비 80% 빠지면 참 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 고점이라는 것도 그냥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고점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80%가 아니라 90%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죠 고점 대비 얼마 빠졌으니까 이제는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경수 씨는 좀 장기화 될 걸로 보고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기가 경제 침체가 상당히 장기화 될 거라고 긴 인터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끌만한 부분만 한번 보시죠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해도 될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쯤 경제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진입해도 됩니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저가 매수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고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좋겠다 그때가 주식 비중을 확대할 만한 시점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뛰어드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어졌고 그 돈들이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이 많이 유입되면 자동적으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가격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지금 조정되어 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고 이 시장이 꼭 그대로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죠 반드시 이제 여기 보시면 자신의 투자 능력을 명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내려가게 되면 투자 능력이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락 장세에서 뭡니까 능력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대세에 다 휩쓸려 가는 거죠 그 어떤 투자자도 압도적인 인사이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똑한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면 본인이 아무리 걸출한 능력을 가지더라도 뭐죠 10% 20% 정도 마이너스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발상 투자나 다수를 이기는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오만감을 오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여기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돈을 넣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쫓기는 돈은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향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 부채를 동원해 가지고 투자 수익을 극대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이경수라는 분이 하네요 이러면 고수들이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댓글들 보게 되면 진짜 현장에서 터득한 또 고수들이 있죠 여기에 송경용님이란 것이 주식 투자에 적기는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전망이 없어 보여 많은 투자자리에 뱃기 통할 때입니다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선다는 생각은 그렇듯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지표가 돌았었다고 확인될 때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적기는 20에 30% 많게는 50% 이상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대부분 투자자들은 억울해서 주식을 못 삽니다 주가는 경제선행합니다 이경수 씨 말에 약간의 이견을 다른 의견을 또 한 고수가 이야기를 했네 어쨌든 간에 그동안 아주 우울한 경험을 또 많이 했던 닥터듬도 낙관론자도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내용은 그게 아닌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회까닥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의견은 이경수 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지루한 조정이고 그 다음엔 박석근일 텐데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제목을 그렇게 뽑아 놨으니까 지금은 과소평가 영역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더 빠질 거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김영익 교수는 지금이 아주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평가 상태로 보는 사람은 지금 사는 거고 멀었다 더 빠질 거다 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두 번 세 번 더 올릴 테니까 100연일 재간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뭐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제만 너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딱딱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생산적인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홍은혜님이 조우님 말씀을 하셨네요 시기적으로 변동이 아주 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변동이 심할 겁니다 낙은혜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 녹색 장우님 말씀처럼 그러니 아무리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그래서 녹색 장우님 말씀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지금 사도 오랫동안 침체계가 와도 견딜 수 있겠죠 서가연님처럼 돈을 벌려면 위험을 감수 있어야 됩니다 성 밖의 적이 두려워 평생을 두려워 성 안에서만 산다면 그런 죽을 때까지 성 하나만을 가진 영주로 남을 뿐이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란 것은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지만 일단 집을 사거나 주식을 사게 되면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 그게 투자 세계인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설아의 자식들도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입, 자기 생각 그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집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집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을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말은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자기 생각은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선택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딸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투자 세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로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금밖에 없는 거죠 일단 자기 손을 떠나가 그 현금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산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수화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바이바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렇게 경제 이야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브라질 대선처럼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김없이 마지막 마지막에는 큰 이비언이 없으면 계속해서 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017년 대선, 3구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이런 내용들을 21간Board 2021년 5.10